여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만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은 일단 지금 10억 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. 당 정은 재산세 인하 기준은 3일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대주주 기준은 이르면 이번 주말 전쯤 발표할 예정입니다.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문제는 미국 대선 등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